20분에 2팀의 운명이 달립니다. 이제는 볼 하나하나 소정에 여기면서 해야 돼요. 4쿼터 KGC 공격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변준형. 오시는 거 스크린. 공간이 열립니다. 타베스의 포메스. 변준형 이네나 줄리바운드 발로. 아 돌아갔어요. SK도. 그렇죠. 원희 등집니다. 터널라운드 플러터. 와. 좋아요. 아만도. 리턴. 왼쪽에서는 배병준입니다. 안쪽으로 넣어집니다. 지가방지 패스워케. 오세근의 득점. 지가방지 패스워케. 왼쪽에서는 배병준입니다. 안쪽으로 넣어집니다. 지가방지 패스워케. 오세근의 득점. 원희. 방해하는 멀로입니다. 원희 코너쪽으로 베이스에 타고 들어갑니다. 허일협 그란데 그란데 오픈 파울. 허일협 파울. 그렇죠. 변준형 흔들면서 들어갑니다. 물러납니다. 다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변준형 오세근 쪽으로. 오세근. 코너 리로케이션. 변준형. 3점 길었어요. 리바운드 발로. 리바운드 발로. 그리고 와이드오플. 배병준. 3점. 이것도 안 들어갑니다. 김선영. 흔들면서 탑에서 포기선을 그립니다. 3점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아반더. 빨리 가는데요. 공격이 완수가 안돼요. 변준형. 코너쪽으로. 림조준. 아반더. 석점을 들었어요. 멀로가 다 골라갑니다. 득점 인정. 상대방책. 아. 3. 이후에 투과자이터 가져가고 있는 멀로입니다. 투과자이터 들어갑니다. 6점 차. 자 그럼 5초 넘었습니다. 지금 준비 좋아요. 오재현. 파워필때 파고내때.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트래블링 바이올레이션. SK 톤오버. 그렇죠. 약간 드롭존이 이제 형성이 안되기 때문에. 대병준. 벽을 세워줍니다 멀로. 다시 탑에서 멀로. 핸드업. 변준형 빠르게 파고듭니다. 띄웠어요. 멀로쪽으로. 블러퍼. 때리멀로. 넙점차. 바로받고 있는 오세근. 그대로. 점퍼. 안 들어갔어요. 길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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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리하지 않죠. 배병준. 벽을 세워줍니다. 미스매치. 배병준. 바운패스. 오세근 빠져나갑니다. 멋지게 재침해서 올라갑니다. 좋았어요. 네. 두점차. 두점차. 69대 67. 김선영. SK도 지금은 득점에 필요한 순간입니다. 흔들면서 스텝백. 롱툴 김선영 빗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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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권은 KGC. 멀로. 밴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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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진영! 3분 45초! 멀로! 기가 막힌 APS형! 다시 외곽으로 라인 확인! 오세곤입니다! 와! 지금은 KJC의 시간입니다! 곳에 맞닿지 않아요. 쵸부경 다시 외곽으로 뺍니다. 허일영 착돌 들어갑니다. 덥샷! 허일영 안 들어갔어요. 리마운드 아만도! 리마운드 아만도! 아, 좋죠. 배트맨이에요, 지금. 밴병주 쪽으로 안쪽을 찔러줍니다. 밴줄룩 외곽으로 와인 오프 라패스 아만도가 살렸어요! 밴병주 지켰어요! 밴병주 공개 Buildering looper. 득 laat습니다. 밴병주~~ 원희~! 원희 스텝업과 먼 거리 들어갑니다. 참모를 끼우네요. 참외원입니다! 3 preparedness 3.. 김선영. 45도 조준하입니다. 석점 빗나갔어요. 리마운드 참외 gods work. 원희 스텝업과 먼 거리 들어갑니다. 창문을 끼우고 있는 샤메원입니다. 김선영, 45도 조준합니다. 석점 빗나갔어요. 리바운드 샤메원희. 겁샷 리프 통과 샤메원희. 배드령 닫혀있다가 바운스페스 걷어집니다. 와이드 오픈, 내림홀로 슬리히히퍽. 81 대 73! 모울러 선수가 한번 들어와서 다 해결해주네요. 그렇죠? 지금 패스로 건넸주는데. 피슬리 울렸어요. 연준형, 급하지 않아야 오세근이 벽을 세워줍니다. 바운스페스에 다시 아반도 쪽으로 2초. 2초. 접퍽. 블렌즈 아반도! 앤도원입니다. 앤도원의 추가 자유투어. 들어갑니다. 석점 플레이 아반도. 김선영. 김선영 파고둡니다. 플러터 들어갑니다. 김선영. 김선영. 원희 보너쪽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드리브 리브의 오지현의 점퍼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도 멀로. 리바도 멀로. 어떻게 올라가 지금. 궁금하고. KGC는 자신의 경기 시간에 모두 보냈고요. 이제 5초. 3초. 이렇게 두 팀의 챔피언 결정전. 6차전이 끝납니다. 86 대 77. 아낙 KGC가 이 경기를 이 시리즈를 7차전으로 끌고 갑니다. 3버터에. 1차전으로 끌고 갑니다.